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구평시험이 있었던 날이고 선생님은 구평시험에서 보이는 평가원에 쌓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캐스트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6평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작수 20번 그리고 6평 20번 vs라고 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린 캐스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유사 주제가 이번 9평 14번에 또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3번 연속 이어서 평가원이 같은 이슈를 충분히 수험생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 똑같은 이슈를 3번이나 발생시킨 적은 없었어요 이 연속 3번의 같은 표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를 선생님이 6평 20번과 같이 비교 분석하는 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표현을 보면 이제는 합성함수 미분을 쓰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하겠다고 약속을 한 평가원이 사실은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했지롱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원에 항의를 해야죠 약속한 교과 과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그 밖에서 출제를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당연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약속한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해줘야 되는 게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약속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되는 가장 최소한의 약속이 범위라고 생각해요 내겠다고 약속한 범이 어디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평등하게 똑같은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사고 과정 안에 지난 수능 20번에 출제된 문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는 미적 선택자들에게 유리한 개념을 사용해서 풀어라 라는 출제의도가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는 게 출제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단 작년 수능 20번을 출제할 때 출제위원들은 확통에 대한 불리함을 적게 만드는 데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확통 선택자들의 불리함을 없애주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떠나서 지금의 현실이고 팩트라고 이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확통 선택자들의 유불리 각 과목의 선택자들의 유불리를 없애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런 미분을 하는 풀이법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풀이법이 더 출제의도에 맞는 풀이가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검수가 러프하게 이루어진 거였던 거야 그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어요 그리고 수능 끝나고도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개념 강의 안에서도 이때는 러프하게 검수가 됨으로써 별 차이가 안 나는 어떻게 풀어도 별 차이가 안 나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오래 주의해야 된다 오래 평가원은 차이가 나는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합성 함수의 미분을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고 개념 에센스부터 계속해서 그런 강의를 해왔었어 그리고 6평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6평 문제는 미분을 해서 푸는 것보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 즉 수능에서는 미분을 하는 것보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큰 차이가 안 났지만 6평 20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풀이 차이가 났고 선생님이 6평 20번 해설 강의를 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Q&A를 통해서 또는 현장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고 푸는 과정 속에 선생님이 사용한 개념은 정적분의 정의였어 수능 20번의 미분계수의 정의처럼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그리고 이 6평 20번은 기존 수능 20번, 작년 수능 20번과는 다르게 합성 함수 미분을 사용해서 미분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판단하기 쉽게 문제를 잘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물론 미분해서 푸는 방법을 알면 안 되라는 뜻이 아니야 알고 있지 누가 모르겠어요 저 합성 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하는 건 모든 선택자가 다 아는 내용이야 사실은 모두가 내신을 겪을 때부터 연습을 해놨을 거라고 그런데 수능 문제를 풀 때는 평가 문제를 풀 때는 약속한 개념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우리는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제 의대에 맞는 풀이로 풀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게 정답이다라는 걸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로 풀었을 때 아주 심플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풀이에 대해서 그래프가 특이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후에 선생님의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에 14번 자리에 이런 20번 자리가 아니라 기억니언 디귿 14번 자리에 아주 헷갈리게 출제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오늘 나왔던 9평에 출제됐던 14번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기억니언 디귿에다 배치를 하고 어떨 때는 미분을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미분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미분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아마 줌킬러 스팟 모의고사 14번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9평 20번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미분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을 믿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정적분의 정의로 들어갔을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로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물론 미분에서 풀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디귿에 대한 판단이 아주 어려워 미분보다 정적분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대로 출제한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14번 자리에 작년 수능 20번은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미분을 해서 풀든 진짜 출제 의도인 미분 개수의 정의를 쓰든 큰 차이가 안 나게 출제했으나 이번 6평 20번은 미분을 해서 푸는 것보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 수투 바운더리 안에서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출제됐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번 9평 14번은 미분을 해서 푸는 것보다 정도가 아니라 미분을 해서 풀면 잘 안 풀릴 거다 디귿에 대한 해결책이 마무리에 아주 어려워질 거다 의도하지 않고 쓰는 이런 문제가 3번 연속 점점 보완이 되어서 수투 과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어야지만 압도적으로 풀리는 이런 문제가 과연 우연히 출제가 된 걸까 라는 생각을 이제는 정말 해봐야 돼 선생님이 6평 끝나고 작수 20번 vs 6평 20번이라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찍었던 이유는 정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이 우리에게 개념을 공부하라고 했고 여기에 스팟 모의고사 그 예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스팟 모의고사 문제니까 선생님이 제작해서 수능 20번 6평 20번 두 문제를 비교했던 캐스트 이후 엔젤을 발간을 하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제작해서 그리고 이 문제의 해설 속에 이럴 땐 미분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정적분을 사용하라는 뜻이고 이럴 때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정적분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비교 분석해 줬어 그게 이 문제예요 미분과 정적분 모두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수능에 출제가 됐을 때 아래 끝이든 위 끝이든 식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교과 과정 내에서 정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미분 개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6평 끝나고도 하고 이건 사실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올해 시작점에 떠들었던 얘기고 6평 끝나고도 했고 지금도 해요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선생님을 따르는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기를 바래 수능 수학에서 100점이라는 건 100분 안에 30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돼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 수강생들도 꽤 많은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매주 보는 현장에서 100점을 받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짜는 전략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오는 밀착되어 따라오는 정도가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일반 학원에서 대중을 상대로 강의하는 단과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밀착되어 있고 학생들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학생들의 성적이 곧 나의 성적인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100분 안에 30문제를 완전히 풀어내고 20분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게끔 해주지 못하면 내 탓인 것 같아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학생과 호흡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고 물론 온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선생님이 엔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걸 배우고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접근법이 어떤 것인지를 채득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곧 내 성적 같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선생님이 집착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평가원에 쌓인 평가원의 교훈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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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혼자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100점 받게 하려는 그 의도예요 100분 안에 30문제를 널널하게 풀어내게 하고자 하는 그게 목표야 그러려면 의도에 맞게 문제를 읽으면서 뭘 원하는지를 딱딱 알아봐 줘야 돼 바로바로 알아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점을 받는 데에는 한 치의 허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혹은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가질 수 있는 허점 중 하나가 개념을 안다라는 것이 맞는데 이 개념을 안다라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개념의 바운더리를 안다는 것도 중요해 왜냐하면 고등부 교과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상황을 해도 될 것처럼 보여주는 문제들이 그동안도 꽤 있었어 지금처럼 이 9평 14번 문제처럼 지수로 그 방부등식과 다항 방부등식이 섞였을 때는 우리가 계산기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고등부 교과 과정에 그러한 방정식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방정식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 즉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몰라서 헛짓을 하다 보니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은 최상위 학생인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를 못 풀게 됐다 다른 건 다 풀었는데 그거 하나를 틀렸다 하나를 틀리면 다 맞춰야 되는데 하나를 틀린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를 더 틀렸다 이 하나가 사실은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하나잖아 의대를 가고자 했던 학생이 하나를 틀려 못 가게 될 수 있잖아 내가 목표하고자 했던 대학을 놓고 하나를 더 틀렸어 바뀌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선생님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치밀하게 내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진짜 학생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이 강의의 목표는 오로지 100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점수거든 그런데 그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면에서 선생님도 참 팔자가 편해질 텐데 가만히 있게 되지가 않는 거야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진실이 기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믿고 따라오는 수험생들이 있고 그래서 100점을 받은 학생들이 있고 1등급을 꿈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하면 된다라는 힘찬 의지로 해나가고 그게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하나로 퀘스트를 찍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개념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돼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단어마다 개념마다 너는 여기까지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외의 것을 쓸 수 있을 것처럼 문제를 줬어 그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헛짓이 되고 100분 안에 실전에서 5분의 헛짓은 인생을 바꿔요 수학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개념의 바운더리를 제대로 알고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준비해서 수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올바른 수학 공부의 방향성을 선생님이 분석해서 제시하고 그게 제 일이거든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수학을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이 수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을 분석하고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100점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도록 시간을 확보해 줘서 만점까지 수능 전과목 만점까지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학생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기반을 잡아주는 것 계속 밀어주는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 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이 파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다른 파트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건드릴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미분을 할까라고 해서 미분을 해서 고민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헛짓을 한 거고 그 시간 동안 킬로의 마무리를 할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100점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도 용납할 수 없고 그게 아주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볍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몇 분 안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무겁게 6편 끝나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무겁게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무겁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하자 평가원이라는 집단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집단이야 사회 속에 있는 집단으로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선생님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바이며 그리고 문제를 세 번이나 연속해서 우리는 겪었어 어떤 방향성이 옳은지 수능장에서도 또 해서는 안 될 헛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건지 그걸 한 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커리큘럼에서도 9평에서 보여준 작년 수능 6평 9평 그리고 그 전 20년 역사 이상의 수능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생각들을 올바른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평 보느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오늘 이 밤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9평이 끝이 아니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9평은 과정일 뿐이다 진짜 9평 이후 어떻게 하느냐 9평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수능을 결정할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quer 됩니다 째